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초강경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개입에 깊숙이 관여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맹백한 수사개입 혹은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중지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윤석열 총장에게 족쇄를 걸답니다. 1월 10일 날 추미애 장관은 대검찰청에 지시를 내립니다. 특별수사본부 등 직제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성인을 받으라. 추 장관은 검찰총장 권한이었던 특별수사본부 등 비적직제수사조직 운영에 대해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허락 없이는 일체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동안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근으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검찰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왔습니다. 현행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 운영은 장관이 침범할 수 없는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빼앗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수사본부장에는 고검장이나 검사장을 임명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의 효율성을 담보받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서 기존의 주요 사건들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이 같은 시중의 우려를 철두철미하게 제거하거나 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1월 10일 오후 1시 40분에 법무부 장관 특별지시를 공지하게 됩니다. 이 특별지시의 사항은 비직제수사조직은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사조직 등 검찰사무에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사전성인을 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령인 검찰정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감찰근무규칙 등을 개정할 때 명문화해버릴 작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장관과 별도수사조직 사전성인의 의미입니다. 청와대발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윤석열 총장의 우회수사를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근을 자칭시키는 인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재량권을 통제함으로써 청와대 비리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개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검찰청법의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장관이 원칙적으로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것은 맞습니다만 수사팀 출범 자체를 방지하거나 차단하거나 막는 것은 검찰조직의 고유기능인 수사효율성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검찰계획의 이름으로 추구해온 공수처 설치법안이나 검경수사건 조정법안이나 검찰총장 직속수사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언은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법무장관의 철두철미한 예속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청와대발 비리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권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계획이라는 것은 명분은 검찰계획을 내걸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 영속하고 장기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 계약 작업의 일안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역주행,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꾸로 의미라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릴 만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더 세게 하고 또 자신들이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은폐하고 더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비민주적 사회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속 수사본부 설치까지 금지함으로써 첫 번째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존재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냈고 두 번째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검찰 조직을 완전히 무산시켜서 자신들을 향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화살을 다 방어하겠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역대 그 어느 정권이 이처럼 검찰이란 수사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 권력을 휘두른 경우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폭주하는 대통령 권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의 신문사와 검찰 조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조직은 이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이 다양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정말 어렵게 얻은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차근차근 후퇴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